이제 저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10년이 된거지 의도를 이렇게 어떠한 의도 사실은 없었거든요 영화로 치면 흥행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라마로 치면 시청률 이런 숫자적인 어떤 스코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모로 하지만 또 배우나 또 이 작업을 하는 이 모든 분들이 또 그거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거를 거기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은 이게 작품이 약간 조금 그 애초에 생각했었던 그런 방향하고 조금 이제 다르게 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즐거움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보면은 그 모습들이 다 화면에 잘 잡히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을 시청자분들이 보신다면은 저희의 어떤 그런 진심과 또 어떤 그런 노력을 잘 느끼실 수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잘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는 아 이 좋은 기획의 드라마를 하나하나 했다 혹은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서 최대한 아주 최대한 선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한 것은 저와 저희 스태프들은 다 알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또 만족하고 또 다음 작품을 또 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대는 하지만은 또 뭐 딱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숫자적인 면에서 뭔가 이렇게 기대치가 못 나온다 하더라도 또 저희는 또 열심히 또 해 나가야 하나 어떤 그런 또 다른 의미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钳